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합시다. V영어 김지영이고요. 지금 해설강의 주요 문항을 다 방금까지 찍은 상태고 이 총평을 과연 졸업생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해보긴 해볼게요. 너무,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낸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좀 부분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글 읽기 자체를 그냥 단순 해석만 하고 특정 부분만 발췌독을 하고 어떤 건 읽고 어떤 건 안 읽고 수식어는 필요 없고 주어동사 목적어만 읽고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. 그냥 글 자체를 잘 읽어야 돼요. 평가원이 홈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. 빈칸을 이렇게 푸세요라고 하는 학습 안내서에 요령만으로는 정답을 찾기 어려우며라는 말을 붙였어. 얼마 안 됐거든 그 말을 붙인 지. 몇 년 안 됐는데. 그 요령이라는 게 뭐야? 이상한 짓 하시면 아시란 소리야. 발췌독이나 뭐 어디는 안 읽고 핵심 정보만 읽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다 제대로 읽어. 왜? 이번 수능의 21에서 24 31에서 34 특히 31에서 34 지문의 핵심 내용만 말해보세요. 라고 하는 문제였다면 글이 어렵지 않은 문제다. 그냥 발췌독해도 풀릴 수 있어. 핵심 내용만 말해보세요. 뭐 수식하고 다 안 읽고서 주호동서 목적어만 빼고 그것만 읽는다? 어 그럴 수 있어. 근데 현실은 뭐다? 오답 선지와의 싸움이 이번 시험에 역시 엄청났다. 분명히 글 자체는 내가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에서 까리까리해서 틀렸던 문제들이 이번에도 역시 많이 나온다. 어디에서? 21에서 24 31에서 34에서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제가 지금 방금 뭐라 했냐면 단순 해석만 핵심 정보만으로는 못 푼다 그랬었어. 그럼 뭘 잘해야 돼? 글 읽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관통할 수 있어야 돼. 그래서 내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. 그냥 얘기할게. 제 해설 강의 제발 부탁인데 다 봐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해설 강의 찍을 때 그냥 이거 이렇게 푸는 겁니다. 그래서 정답이 이거예요. 저 그걸 잘 못해요. 저는 계속 뭐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냐면 야 근데 이거 몰랐을 수 있겠다. 하지만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? 몰라도 어디까지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될지 에 대한 기준을 문제마다 말씀드렸고요. 풀고 난 다음에 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췄던 틀렸던 이런 게 안 됐으면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공부해줘 라고 하는 추천 공부 및 교재까지 말씀드렸어요. 아니면 어떤 종류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까지 해설 강의가 그런 용도로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 21에서 24와 31에서 34 녹록치 않다. 어떤 측면에서? 본문 이해 측면이 아닌 선지 싸움 측면에서 과연 난 뭘 해야 될 것인가 해설 강의 꼭 가서 보시고 지금 보니까 3시간 반 4시간 사이 될 것 같아요. 역시 수능 해설 강의는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두 번째 순서 배열 36번 37번 글이 정답률은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해설 강의 가서 보세요. 제발 이걸 그냥 이거 다음에 이거 저거 다음에 저거 B A C C B A 이렇게 푸는 습관을 갖게 되시는 순간 내년에 여러분들의 입시 이걸 본다는 게 여러분들 내년 입시를 또 준비한다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내년에 입시에서 순서 배열은 여러분들을 아주 이상한 상태에 올려놓을 거야. 이상한 상태라는 건 뭐냐면 되다 안 되다 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할 거야. 그러니 이게 더 무서운 거야. 차라리 다 틀리면 괜찮거든. 공부하면 되니까. 근데 이게 되다 안 되다 이렇게 버리니까 약간 중독된 느낌이 돼버려.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게 돼버려.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야. 이번 수능 36, 37번은 극상의 난이도였다. 아니 선생님 36번 정답률 잘 나왔는데요. 지금 보니까 36번 정답률이 56%인데 37번 35%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극상이에요? 아니 제가 심지어 그래서 이게 왜 극상의 난이도인지를 다른 예전의 평가 문제와 연동도 시켜드렸어. 해설관위에. 그 연동된 문제에서는 너 그런 말 못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제발 가셔서 아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평가원이 말했었던 응집성의 원칙을 알고 풀었는지 아닌지를 제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38, 39번의 문장 삽입은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. 평이하게 나왔다. 그러나 평가는 알지. 지금 정답률이 50% 60%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 절반 이상은 다 날릴 겁니다. 물론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6월 평가 모의고사 아시잖아. 어떻게 나왔는지. 그 경험이 있는 선배들은 아시죠.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될 정도다. 이제 얘들아. 결론. 그릇기. 21에서 24, 31에서 34 가서 좀 제대로 느껴라. 순서비열 36, 37 제대로 풀었는지를 제대로 좀 봐라. 제대로. 극상의 난이도일 수 있으니까. 문장 삽입. 훨씬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. 항상 대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. 뭐 수강평이 쏟아지는데 압도적으로 V단어 수강평. 그다음에 V모의고사. 뭐 우리는 이게 좀 많은데. V단어 이번에 많이 도움되셨기를 바라요. 선배님들은. require가 뭐 대단한 단어라고. 아니. 너 인과관계 잡아내야 되는 거야. 21번 인과관계 아니면 틀릴 선지 나와. discount. 할인해줄 거야. 에이. 부정리앙스 느껴야지. over. 그냥 위에. 에이. 뭔 소리야. 빰빰. 뭐보다 뭐가 우세한지를 개념을 잡아야지. 이번에 정말 많이 나왔죠. 뭐뭐뭐뭐. 24번 아닌가 싶은데. 이미지 가서 제대로 잡으세요. 해설관이 들어가시면 oriented가 무슨 이미지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. 뭐뭐뭐뭐로. takeover. motor. autopilot. 특히 autopilot. 이것은 참. 업법 문제에 나왔는데. 독해에 나왔으면 좀 더 도움되었을 뻔했는데. 자동항법 장치인데. 이거의 숨겨진 의미가 되게 중요했었죠. 모터가 뭔데. 운동. takeover. 차지하다. 뭐 등등등. 비욘드의 본질적 이미지는 그냥 넘어서야 아니, 뭐뭐가 아닌 거 뭐뭐보다 더한 거 이 느낌이 잡히셔야 되겠죠 관계가 중요하다 기계야? 에이, 부정량수 느껴야지 draw, 본질적 이미지는 당기는 이미지 이런 게 돼야 되죠 attend에 2가 들어가면 관심을 갖다지 출석하는 게 아니고 replace요? replace A with B A가 사라지고 B로 바뀌는 이미지 이미지가 중요했던 단어 뭐 expense, 뭐뭐를 희생하여 뭐 이런 거는 너무 쉽게 나오고 이거 이해도 많은데 그냥 중심이 되는 단어들만 일단 좀 갖다 써봤습니다 부디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은 나머지 시기 잘 겪으시면 좋겠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무조건 해설강의 가서 처절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 해설강의 하나가 여러분들의 나머지 1년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김정희였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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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정희였습니다